자 일단은 우리 언니 지금 혹시 결혼했어요? 지금 신랑이랑 사이 괜찮아요? 아. 이유가 있어서 물어보는 거야. 좋아지려고 노력을 하고 있어요. 안 좋죠. 결혼한 지 얼마 안 됐어요? 결혼한 지가 15년도 했거든요. 15년도? 그럼 오래됐네. 일단은 결혼할 때부터 별로 좋지는 않았어요. 좋지는 않았는데 본격적으로 안 좋아진 시기는요. 3, 4년? 이 시기 때부터 부부간의 티격이 되게 많았을 건데. 맞아. 엄청 많이 싸웠을 거예요. 3, 4년 전부터. 좀 시끄러웠던 것 같아요. 그게 뭐냐면 보게 되면 우리 신랑이 사람이 나빠서는 아니에요. 사람은 나쁜 사람이 아닙니다. 아참 애 같은 기술이 너무 많아요. 생각이 짧다 그러죠. 생각이 깊지가 못하고 지혜롭지가 못해요. 즉흥적이고 하고 싶은 거 해야 되고. 같이 고생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언니는 새가 빠지에 나 혼자 바둥바둥거리는 것 같고. 이 사람은 별 생각이 없는 것 같고. 별 걱정이 없는 것 같고. 네. 그럼 언니는 매사에 모든 계획이 있어야 돼. 계획을 세워놓고 어느 정도 이렇게 긍정적인 것도 그렇고 일적인 것도 그렇고 가정의 어떤 이게 돌아가는 거랑. 이런 계획 구도를 가지고 그렇게 살기, 그 계획을 세워놓고 거기에 노력을 하고 살아가는데. 우리 대주는 그런 계획이 없단 말이야. 응? 그러니까 거기에서 둘이가 내동 두둑두둑두둑. 그쵸? 넌 생각이 있냐? 너는 대체 뭔 생각으로 사는데? 내가 분명히 얘기했잖아. 언제 미쳐버리는 거야 언니는. 맞아요. 대화가 잘 안 돼. 그쵸. 항상 그런 루틴일 거예요. 맞아요. 그런 거 같아요. 그러니까 언니는 우리 신랑을 보면 너무너무너무 답답한 거야. 그냥 애를 하나 키우는 것 같아. 진짜 말 안 듣는 청소년. 무시마 하나 키우는 것 같아. 일로 가자면 절로 가버리고. 절로 가자면 절로 가고. 또 기분 좋을 때는 사사사거리고 잘 듣고. 그러니까 미워할 수도 없고. 그쵸? 잘할 때도 잘하니까. 근데 뭐냐? 모든 부부가 그렇게 살아요. 언니만 그런 게 아니라 모든 부부들이 그렇게 하고 산다고. 언니만 그런 게 아니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 나만 이런가? 다른 집은 참 뭐냐면 신랑도 잘하는데. 이렇게 생각하기 시작하면 우리 언니가 더 미쳐. 그러니까 모든 그런 연차. 이 연차에서는 결혼의 연차에서는 모든 부부가 부인들이 내려놓고 내려놓고 귀엽게 봐줄 건 귀엽게 봐주고. 또 지랄할 건 또 지랄해서 또 이제 잡아 끌고. 그렇게 갑니다. 극히 신랑이 너무너무 가정적인 최수적이라든지 션 같은 사람이라든지. 그런 사람은 아주 극한 극에 있는 지변이고. 알겠죠? 그러니까 조금 릴렉스해. 우리 언니가 솔직히 내가 3, 4년 전부터 왜 시끄럽냐고 그랬냐면 우리 언니 같은 경우는 그때부터 너무 이게 내 계획적인 부분이 확실하게 들어오고. 내가 바빠졌단 말이야. 내가 바빠지고 내가 뭔가 일을 시작을 했듯. 뭔가를 해야 되는 부분들이 늘어났단 말이야. 그러다 보니까 스트레스가 더 많았던 거야. 그 전에 참아줄 수 있었던 부분들도 내가 내 스스로의 지침이 많고 내가 내 계획이 너무나도 딱 정해져서 들어와버렸기 때문에 그게 마음대로 안 되다 보니까 내 스트레스가 많다 보니까 더 싸운 거예요. 이해가 가요? 우리 대주는 우리 신랑은 항상 그런 사람이었는데 항상 그런 사람이었는데 그전에는 용납이 됐지만 내가 뭔가 변화적인 부분에서 그게 들어온 거니까 조금 언니가 릴렉스를 하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부부가 서로 이혼을 하려고 생각하는 것도 안 되는 부분들이니까. 그렇지? 네. 그리고 지금 언니 일을 하고 계세요. 응 일을 하고 있는데 내 욕심만큼 안 채워져. 응? 안 그래요? 안 되고 있지는 않아. 응? 아예 안 되고 있지는 않아. 아예 안 되고 있지는 않지만 내 욕심만큼 안 채워진다고. 그래서 답답해. 깝깝하고. 근데 그렇게 해서 이걸 안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응? 언니는 재주를 부리고 있어? 뭐 하고 있어? 직장 다니고 있는데 지금 그냥 병원에서 일하고 있거든요. 피부과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언제까지 제가 뭐 여기서 계속 할 것인지 진료도 좀 궁금하기도 하고요. 언니 그러면은 뭐 상담하는 거야? 네. 응 상담? 줄로 상담하고 싶고. 아니 아니 지금 하는 일이 상담 업무냐고. 아니에요. 상담 쪽은 아니고. 이제. 피부관리? 응 피부관리 그러니까 재주잖아. 응. 재주를 부리고 있냐고 묻잖아 내가. 말이에요? 재주를 부리고 있잖아 그죠? 재주를 부리고 있는데. 그렇게 해서 내가 그랬잖아. 안 되고 있는 건 아니고 안 하고 있는 건 아니지만 하고는 있는데 내 욕심만큼 채워지지가 않고 내가 답답하고 갑갑한 시기란 말이야 지금. 응? 내 역량만큼 내 욕심만큼 뭔가가 이게 채워지지 않는 부분들이 자꾸 내가 자꾸 생각이 많아지고 늘어나니까. 응. 뭔가를 변화를 꿈꾸고 싶다 하더라도 아직까지는 그 변화가 꿈꿔진 시기도 아니고 내가 뭔가 결정이 난 것도 없고. 막연하게 생각만 많다는 시기야. 막연하게 생각만 하는 시기인데 올해 지나고 내년까지는 지나가야 될 겁니다. 내년까지는 이 패턴으로 계속 가시다가 내후년이 되어서 뭔가 진로적인 변화. 어? 뭔가 바뀌어지는 시기는 들어와 있어요. 응? 그런데 우리 언니가 그때 바뀌었을 때는 장사를 하려고 생각은 하지마. 그럼 뭘 해야 돼? 응. 우리 언니 같은 경우에는 자격증을 다시 뭘 딴다든지. 응. 자격증을 딴다든지. 그리고 우리 언니는 뭔가 말로써. 내 손끝에 재주도 좋지만. 말로써 하는 것도 괜찮아요. 말로써요? 응. 말로써 강의. 강의를 한다거나. 응. 아니면은. 이거를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되나. 남을 가르치는. 남을 가르치는 부분들. 뭔가 강의. 가르치는. 가르치는. 뭐 이렇게. 응. 응. 말로써 하는 거. 상담. 상담. 응. 이런 부분들이 될 가능성이 많아요. 응. 응. 5년이 되게 되면 언니가 진로를. 변화를 직업적인 변화도 들어 있지만 뭐가 있냐 그러면 학업이 들어 있단 말이야 뭔가 공부하는 거 깨우치는 거. 이런 게 들어 있어서 뭔가 자격증을 따거나 뭔가를 깨우치고 공부를 하는 게 들어 있단 말이야 수료증을 받든. 응. 그때 그 시기 때 변화가 될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답답한 가슴 조금 내려놓고 지금은 언니가 뭔가를 하려고 해도 막연하다 그래. 막연하고 뭔가 결정나는 게 없어. 그게 언니 운이야. 올해 내년에. 이해 가야? 네. 응. 지금 뭐 이렇게 배우려고 하긴 하거든요. 응. 응. 이제 저는 이제 피부를 하고 있으니까. 응. 반년구라든지 뭐 다른 뭐 그런 쪽으로. 그것도 괜찮아요. 그런 것도 괜찮아요. 응. 그런 것도 괜찮아요. 손끝대 제주가 아니면은요. 말로써 먹고 살아야 되는데. 그 손끝대 제주도 우리 언니가 손끝대 제주는 여러 가지가 너무 무수하게 많잖아요. 손으로 하는 거는. 근데 피부라든지 미용 쪽이 맞아요. 아 맞긴 맞아요. 네. 맞아요. 손끝대 제주도 뭐 그림을 그리냐 조각을 한다든지 피아노를 친다든지 악기를 다룬. 이게 아니라 미용 쪽으로 하는 게 맞아요. 근데 헤어는 또 아니야. 어. 피부를 만지거나 어. 미용 쪽 계통이거든. 맞아. 근데 그게 너무 싫어서 떠난다 그러면은 말로써 먹고 살아야 되는데 말로써 먹고 사는 직업들 여러 가지야 정말로. 근데 상담이라든지 남을 가르치는 쪽으로 가야 되는 게 맞아. 어. 그러니 언니가 뭔가 반년구류 쪽으로 한다 하더라도 그걸 더 깊이 배우거나 한다 그러면은 제자를 양육한다든지 육성한다든지 이런 것도 같이 포함이 될 수도 있겠죠. 아. 수강생 뭐.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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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것도 같이 포함이 될 수도 있겠죠. 내가 막 못 믿고 내 노하우가 쌓여진다 그러면 나중에 그런 쪽 계통으로 언니가 생각을 해보는 것도 나쁘진 않겠지. 이해하죠. 네. 네.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고 차근차근 가라 그래. 너무 급하다. 그래 소리가 나와. 작년부터 생각이 너무 많아. 무슨 이해 가요? 네. 작년부터 생각이 너무 많아. 생각이 너무 많은데 뭔가 드러나는 건 아무것도 또 없어. 네. 바뀐 게 아무것도 없단 말이야. 생각만 많을 뿐이지. 그게 올해 내년까지 시기라고. 그러니까 올해 내년까지는 생각을 하고 정리를 하고 구도를 잡아가고. 어. 내년 하반기 때 뭔가 계획을 정확하게 딱 세워서 내후년에 뭔가 변화가 되는 시기야. 이해가죠? 네.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을 하시고. 자. 그리고 애기 있어요? 네. 아들 있어? 아들도 있어요. 아들도 있고. 근데 이 아들이 둘째야 아니면? 둘째. 이 아들 애미가. 언니야. 아들과 딸 차이가 너무 커. 이 집은. 사랑의 차이가 너무 크다고. 표현의 차이가. 부모가. 뭔 말인지 모르겠어? 좀 그런 것 같아. 아들 쪽으로. 아들한테는 무한정이고. 네. 딸한테는 되게 엄해. 부모로서의 이게 뭐냐면 이해해주고 배려해주는 폭이 되게 좁아. 언니야. 딸아이한테는 너무 이게 좁아요. 근데 그거를 우리 딸아이가 너무 느끼고 있어. 느끼고 있어요? 네. 불만이 많겠네요. 그렇죠. 그렇게 되면 또 힘들어지는 것들이 나오겠죠. 그러니까 그 부분을 조금 조절을 잘 하세요. 뭐 지금 이제 커가는 이제 얼마 되지 않은. 커가는 아이들한테 뭐라고 이렇다 저렇다 말을 할 건 못 되지만. 결론을 짓고 얘기할 수 있는 것들은 별로 없어요. 아이들한테는. 하지만은. 우리 부모로서의 책임적인 부분에서. 부모가 어떻게 갖고 가고 키워가는 부분에서 봤을 적에는. 둘째. 아들한테는 너무 무한적인 사랑인데. 첫째한테는 너무나도 각진 사랑이다 그래요. 응. 그래. 그런 부분들을 조금. 응. 우리가 알고. 철신을 좀. 다시 다시 잡으셔야 될 것 같아요. 알겠죠. 그렇다면 괜찮을 거예요. 왜냐면 딸아이기는 생각이 많은 아이거든요. 생각이 많은 아이. 뭐 공부 잘하고 이런 아이는 또 아니에요. 딸아이가. 음. 하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못하지는 않습니다. 아예 손을 내려놓고 이렇지는 않아요. 하지만 수제도 아니고. 정말 뭐 잘하는 이런 아이도 아니에요. 하지만. 지 단돌이는 할 수 있는 아이인데. 단지 애착적인 부분에서. 조금. 응. 그런 부분들이. 조금 문제가 될 수도 있다. 이해가죠. 네. 네. 저도 딸 둘이 키우지만. 둘째가 이쁜 짓을 해요 솔직히. 어느 집에서 들여다보면 둘째들이 이쁜 짓을 많이 하긴 해. 네. 하지만. 그게 또 다는 아니니까. 응. 객관적으로. 조금 생각을 해서. 좀 이성적으로 엄마가 조금 더 누구도 판단 좀 해줘야 될 필요가 있다. 왜냐면. 어떤 아이는 그거 가지고 별로 개의치 않은 아이들도 있지만. 우리 첫째 아이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알겠죠. 선파적인 거에 대해서 많이 느끼는 아이이기 때문에. 어. 그래서 그런 부분은 우리 첫째 아이들은 조심해 줘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그리고 뭐 신랑은 뭐 원체 이제 뭐 잘 들어가고 잘 나오고 하는 사람이니까. 응. 그리고 근데 아 모르겠지 신랑이 직장 다녀요. 네네. 직장 다녀 이 직장을 계속 다니고 있어. 네. 응. 근데 내년이 되게 되면 신랑이 직장을 두고 되게 드석드석 할 수가 있어요. 뭐 직장을 나온다거나. 어. 변동을 한다거나. 응. 근데 하면 안 돼요. 응. 응. 네. 말리세요. 알겠죠. 응. 네. 응. 힘들 거예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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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겠죠. 요번에 힘들 수밖에 없는 게 재작년부터 이 사람 직책이라든지요. 어. 자기 하는 일이 자꾸 늘어나는. 나고 있는 격이거든요. 네네. 그래서 지침이 많이 들어와 있을 거예요. 힘들다 지침. 그러니까 어쩔 수 없는 건데 이 시기가 또 지나가고 나면 또 괜찮아지니까. 잘 다두고 계십시오. 알겠죠. 네네. 네. 네. 그래요. 자. 됐어요. 아. 그리고 이사. 응. 어. 지금 보시게 되면은 집을 두고 이사. 이사는. 이사는. 꼬래 내년. 내년 4, 5월달. 4, 5월달. 양력인가요? 네. 4, 5월달 이후. 이후. 네. 근데 그러면 이사를 가는 게 좋은 건가요? 저는 있었으면 좋겠어요. 있으면 좋다고요? 네. 그렇게. 네. 되게 좋았던 일들이 많이 없어 가지고. 응. 왜 그러냐면. 응. 집에 터의 기운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다 떠나서 우리 집 경제적인 상황. 응. 그래서 이사를 하게 되면. 또 경제적인 상황 때문에. 네. 또 힘을 붙일 겁니다. 아. 이사를 간들. 네. 또 힘들었나요? 왜냐면 이사를 하게 되면 우리 또 더 보태서 가야 되거든요. 그렇겠죠. 네. 네. 사이도 돈이 많이 드니까. 그렇죠. 지금 여기 자가예요? 네. 그러니까 그래서 하는 말이에요. 이 집보다는 더 늘려서 가든. 응. 더 얹어서 가야 된다고 돈을. 음. 그렇게 가실 수밖에 없을 거예요. 지금 이사를. 오늘. 그렇기 때문에 이사를 가서 터가 문제가 되고 뭐가 이게 아니라. 돈이 더 이렇게 얹어서 가게 되고 배보다 배꼽이 자꾸 커지는 격이 돼서. 응. 나중에 돈 때문에 허덕이고 있을 거라고. 아. 이사를 가게 되면요? 그래서 좀. 좀 이렇게 작은 데로 이사를 가게 되면. 근데 우리 언니가 그렇게 안 갈 건데. 네. 본인이 그렇게 안 갈 건데요. 전세라도 이렇게. 응. 차라리 전세는 괜찮아요. 응. 자가에서 자가로 가게 되면은 자꾸 커져요. 그러면 좀 그런 시세가 그렇더라고요. 알아보고 하더라도 눈이 자꾸 내가 돈을 더 드리는 쪽으로 자꾸 눈이 가게 될 거예요. 음. 그래서 이사를 하고 안 하고 이사의 운이 있고 없고의 차이가 아니라 금전적인 기류를 봤을 적에 금전이 시수가 되고 허리띠랑 엄청 졸라매야 되는 시기로 들어온단 말이야. 음. 그러면 내가 그래서 자가라고 물어보는 게 자가에서 자가로 그렇게 가게 되면은 그렇게 될 수밖에 없을 거예요. 돈이 힘들어질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러면은 이럴 때는 한 테포 쉬어서 전세로 가는 거는 나쁘진 않습니다. 전세로요? 네. 굳이 자가로 말고 전세로. 알겠죠. 그래서 빚을 더 이상 내지 않는 조건. 전세. 이렇게. 네. 그렇게 가시면은 실수는 크게 없을 겁니다. 이사가 아니고 뭐 터가 나쁘고 좋고 이게 아니에요. 이 집은 그런 게 아니에요. 음.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 운때가 그렇게 접어들었었어요. 이해가시죠? 네. 네. 그래서 뭐 뭔가 변화를 주고 싶고 이사를 하고 싶다면 이사를 하셔도 나쁘진 않아요. 근데 제가 얘기했던 거 자가는 안 됩니다. 전세는 가능합니다. 그 전세도 내가 기존에 가지고 있는 돈 안에 내서 빚을 더 이상 내지 않는 조건으로 전세를 가시게 되며 금전적인 이런 실수는 막아갈 수 있다. 네. 아셨어요? 네. 네. 그리고 시어머니랑 사이 괜찮아요? 시어머니요? 네. 어머니. 어머니 하고 그렇게 나쁘진 않는데 예전보다는 이제 좀 신랑이 뻘찍거리 좀 많이 해가지고. 그랬더니 좀 시댁도 제가 좀 하성이 조금 떨어져요. 그렇죠? 지금 언니가 시댁과의 문제라든지 시댁과의 스트레스라든지 이런 부분이 계속 나와요. 조금 이제 조금 이럴 때는요. 조금 거리를 두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괜히 부딪혀서 더 감정과 더 고립 깊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럴 때는 차라리 조금 어느 정도 거리를 두시는 게 좋아요. 네. 알겠죠? 음. 그 다음 달에 그 이제 아주버님 아주버님 아기가 돌잔치도 있고 그렇거든요. 네. 그럴 때는 뭐 어떻게 가야 되는지 말아요. 가야죠. 그럴 때는 가야 되는지. 그렇죠. 할 역할은 하셔야죠. 그래야지 뭔가 내가 서운한 거라든지 내가 어떤 얘기를 할 때 언니가 당당하게 더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해야 될 본부는 하셔야죠. 내 신랑이 너무 이제 뻘찍거리 너무 많이 하니까. 그 이제 그래도 그렇게 좋아하진 않았지만 그래도 이렇게 할 조례를 하려고 그랬고 이렇게 그래도 시댁을 좋아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거든요. 네. 근데 이제 싫은 거예요. 그것도 이제는. 응. 그럴 수밖에 없죠. 근데 왜냐면 어떤 부분 상황이 생겼을 때 조금 뭐냐면 적극적인 부분이라든지 뭐 단호하게 뭔가를 이렇게 부모로 쓰라든지 응? 해줘야 될 부분들을 그냥 술에 술 때 반 건너. 응? 네. 맞아. 부겨가듯이. 그렇게만 하고 계시니까 언니가 미운 거야. 맞아요. 그냥 뭐 이래라 저래라 하는 것도 없지만 그렇게 남일처럼 구경할 게 아니라 조금 뭔가 적극적으로 좀 개입을 할 때는 이럴 때는 훈육을 하는 개념으로라도 개입을 좀 했으면 좋겠는데 그런 거 자체가 없으셨으니까 그게 언니가 실망감이 많이 들었을 거예요. 맞아요. 근데 부모님들 입장에서 봤을 적에는요. 더 개입을 했다가는 오히려 더 분란을 일으킬까봐 더 조심스럽고 왜 언니 시어머니 시아버지 입장을 들여다보면 그분들의 성향을 봤을 때는 오히려 그게 더 개입을 하게 되면 오히려 더 시끄러울까봐 걱정이 됐던 부분이 더 많았을 겁니다. 그리고 내 아들이 잘못한 거기 때문에 뭔가를 언니한테 면목이 없는 이해가 가요? 네. 그 부분도 생각은 했었어요. 그러실 거예요. 그래서 그러셨지 않았을까요? 네. 그래서 왜냐하면 제가 봤을 때 시어머니 시아버지가 나쁜 성향인 사람들이 아니거든요. 잘하면 그냥 좋거든요. 올바르고. 근데 별난 부모가 아니에요. 별난 부모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뭐 우리가 기본적인 기질이라는 게 있잖아요. 똑부러지는 기질이고 할 말을 해야 되는 기질이고 뭐 이런 게 보이잖아요. 그게 그런 스타일이 아니시니까. 본인들 생각에는 그게 최선이라고 생각했을 거라고. 근데 똑부러지고 내 할 말을 해야 되는 사람들이 그런 식으로 부모를 봤을 때는 답답하죠. 왜 이렇게 얘기를 했냐. 진작 얘기를 하지. 그러면서 해결을 해줄 것처럼 말씀을 하셨는데. 그닥 그런 건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속으로 아 그래 괜히 더 개입하면 분란을 일으켜서 좀 조심을 하시는가 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런 마음 반 또 좀 실망, 서운하고 실망한 것도 좀 있고. 그래 어쩔 수 없어요. 신랑이 돈 지랄했어? 게임했어? 응? 그치? 여자 문제도 있어. 여자 문제는 깊은 관계는 아니에요. 여자 문제 언니 알다시피 깊은 관계는 아니에요. 굉장히 기분 나쁜 거는 맞아요. 기분 나쁠 만한 일들은 맞습니다. 하지만 뭐 두 집 살림을 하고 정말 뭐냐 정분이 제대로 나와가지고 이거는 아닙니다. 응. 시작 단계였던 것 뿐이지. 앞으로도 뭐 여자 문제라든지. 뭐 그런 거는 크게 없을 거예요. 돈 문제라든지. 네. 그거는 있을 수 있습니다. 돈 문제는. 또 있어요? 응. 그니까 그 단돌이는 하셔야 돼. 응. 그니까 모든 명의. 모든 명의라든지. 모든 경제권 언니가 들고 있어야지. 바보니까. 응. 그리고 우리 신랑이요. 바보 같아요. 내가 애 같다 했잖아. 되게 기본 파고. 응. 즉흥적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즉흥적인 사람이고. 그러니까. 그래서 항상 단돌이는 해 가야 되는 사람인데. 내가 이제 초등학교가 아니라 청소년 무심하나 키우는 것 같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치? 응. 딱 그렇게 생각하세요. 신해진 것 같아요. 더 그런 성향이. 응. 신해진. 원래 그랬던 사람인데. 내가 아까 얘기했잖아. 언니가 스트레스를 받음으로 해서 그게 더 가중되고 더 예민하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그런 이유도 분명히 크게 차지를 해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그런 사단도 벌어졌었고. 응. 근데. 자기가 이게 게임에 대해서 있잖아요. 흥미가 진짜 있어서 있는 사람은 아니거든요. 주위 사람이 그걸 하므로 자기도 재미삼아 했던 것이 일이 커졌어. 그럼 왜 그래. 절대 없을까요. 절대 없네. 그러니까 기분 팔아서 그래요. 그래서 항상 단돌이. 항상 의심을 해보고. 드러내는 의심이 아니라. 항상 예의주시하는 눈초리. 그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계속 살아도 될까요. 이 사람은 어떻게. 살 수밖에 없는. 내가 이혼할 수 있는 것도 아니라고 했잖아. 애들은 뭐 크게 아프거나 이런 거. 네. 그런 건 없어요. 응. 잘 클 겁니다. 그럼 공부는 제가 문신 지도. 이런 반전공부는 제가 문신 지도. 지금부터라도 공부 좀. 지금 해보세요. 차근차근 천천히. 급할 거 없어. 운은 어차피 내후년에 써먹게 돼 있으니까. 차근차근 천천히 해보세요. 내년 내후년. 그때 장사를 하지 말라고요. 응. 장사는 먼저 시작하는 게 아니에요. 네. 뭐 일인샵이라든지 이런 것도 안 되고. 응. 그때는 뭐 그때 와서 한번 보든가. 근데. 장사의 운때까지는 안 들어와 있어요. 그렇게 가깝게는 안 들어와 있으니까. 그때는 어떻게 그 우를 어떻게 사용할지. 그때는 그때 가서 보고. 알겠죠. 네. 네. 다 봤어요. 네. 네.